보셨나요? 그거? 로얄이랑 같이 곡에 들어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. 건필에 키카코하우스 비하인드 족구를 아 족구 아시는구나 대구 맛집 좋아요 아 근데 제가 대구 바로 다음날 일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담배 못 피웠냐고요? 그건 비밀입니다 담배? 담배 못 피웠더라? 담배를 피워낸 알보르 미디움을 피다가 보영씨가 미니 피다가 이것저것 다 피웠어가지고 폴로 성격 좋아요 담배 여러개 피웠었죠 종류가 다양합니다 내일 콜더비트 내일 콜더비트 정말 재미있게 하고싶어요 저도 지금 담배 안 피워낸 안 피웁니다 저도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담배 다 외워가지고 말보리가 제일 적히실죠 쉽죠? 어 우리 김수빈 형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시죠? 윤화 성격이 진짜 좋아요 윤화는 성격이 정말 전 요즘 술을 세로우밖에 안 먹어요 소주는 팀 알지도 안 갔으면 제 파악 형네 팀 가지 않았을까요? 잘 지냅니다 형 그 아 왜냐면 제가 구름이름 형네 팀도 원래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제가 칠리노명이랑 같은 팀에 가고 싶지는 않아서 서로 그 높게 올라가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가려고 해서 네 담배 끄는 이유가 뭐냐고요? 비밀이죠 비밀이죠 왜 혼자 그릴즈 단체사실에 들어가 있나요? 그냥 그릴즈랑 같이 있으면 저도 그릴즈인 거 같아서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도 있고 이상형은 이상형은 제가 지금 만나는 제 여자친구가 가장 제 이상형에 가깝죠 가깝 가깝다? 아니요 그냥 맞는 거 같아요 제 이상형을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인 거 같아요 실물 제일 좋아하는 래퍼 실물 제일 좋아하는 래퍼 실물 제일 좋아하는 래퍼 힘들 때 만났어요 그.. 그거 뭐야 벨루가 제가 초반에 만나러 가고 싶어요 진짜 약간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꿈이 돌고래 조련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돌고래 조련사의 꿈을 돌고래 조련사의 꿈을 아 돌고래 뭐래요 돌고래 조련사의 꿈을 한 번 가진 적이 있는데 돌고래 조련사의 꿈을 한 번 가진 적이 있는데 한 번 그 조련사 체험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영리치에서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이미 지금 다 친해서 아 앨범 쇼미 사람들 중에 첫인상이랑 제일 다른 사람은 저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첫 인상.. 첫 인상이랑 좀 다를 거요 전 지금 제 목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부산 또 가고 싶어요 저도 부산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 추억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은 16살 때부터 그냥 한다고 한다고 하다가 그때부터 처음 녹음하고 제대로 한 거는 한 19 정도였지 18.. 18 때 그냥 계속 했어요 그냥 선물 주시면 확인하죠 그거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옥슈노바가 들어왔네요 여러분 내일 콜더비트 옥슈노바와 함께 갑니다 드랍더비트 가사 영감은 가사 영감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가사가 비슷한 이유도 그건 거 같아요 아직 제가 많은 게 변하지 않아서 그동안 좀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겨우가 생각하는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우가 생각하는 걸 쓰는 것 같아요 쇼미콘 중에 어느지 저는 부산 부산 질문 재밌는데 고3 화이팅 유럽 공연 너무 가고 싶죠 유럽 공연 너무 가고 싶죠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 갑자기 기억이 안 피지컬백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애송이라 한참 멀었습니다 운동을 저 영어 아 배우고 싶은지 이 영어 제외하고 저는 그러면 영어 제외하고 영어 제외하고 불어 제일 잘하는 요리요 제일 잘하는 요리요 전 라면 기가 막히게 끓여요 라면 같이 축구했던 래퍼분들이 많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축구했던 분 돈 감고 무대 가겠습니다 래퍼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배우 해보고 싶어요 배우 해보고 싶어요 아 그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갔나요 쇼미 이후 바뀐 점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게 바뀌었죠 사람들이 제 노래도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길 가다 보시면 인사도 해주시고 저의 음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라면 다 좋아합니다 그중에 막 너구리도 좋아하고 안성탕면도 좋아하고 그 카레맛 똥 똥맛 그 똥맛 카레 먹죠 근데 배우분들이 다 너무 대단하셔서 그냥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제가 뭐 라면 이제 곧 끌 거예요 오늘 어느 지역에 경기도 하남시사입니다 야 이거 밸런스 게임이 재밌는데 저 향수 향수 샤넬 껐어요 요번에 베르사체 향수 받아서 그것도 한번 써보려고요 제주 콘서트도 너무 하고 싶어요 우성형 실물 잘생겼어요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근데 아까도 그렇고 똥맛 카레 아 카레맛 똥 똥맛 카레 똥을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하남시 제 싱글 어떤 싱글이냐고요?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1차에서 했던 벌스입니다 홍대 공연 홍대 공연 플러슈시면 저 하남에서 지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목요 방문할 생각 있죠 모르는 개상책 모르는 개상책 모르는 개상책 모르는 개상책 모르는 개상책할게요 팔만대장경 다 읽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섯살 다섯살 저는 솔직히 다섯 명의 우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 벌컥 벌컥 물 벌컥 벌컥 마시기 벌컥 벌컥을 물 마실게요 저건 좀 어렵다 다섯 철라도 한번 갔다 왔죠 블라스 형 머리 로스 형 머리 조금 더 있는 블라스 형 머리 할게요 줄 세 개 있는 벨트 그냥 보세입니다 덧말리 다섯 명 덧말리 다섯 말리기 형 다섯 명이요 평... 무슨 양치 안하기 평생 머리 안 감기 평생 머리 안 감 평생 머리 안 감으면 모자를 쓰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 아니지 양치 안에도 요즘 껌 같은 게 있으니까 저는 양 평생 양치 안 하게 하겠습니다 차린 건 짓불도 없지만 짐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알자 돼서 RT형 행복한 기억 행복한 71억이죠 당연히 그러면 제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콘도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전라... 광주에서 제가 밥을 먹었는데 그 굴비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쇼미 쇼미 노래 중에 좌정적인 건 아무래도 나침반? 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레알마드 레알이죠 아 해외 가셨구나 아 밸런스 게임 재밌는데 평생 평생 키 100cm 몸무... 몸무게 100kg요 노연아 5명 화성연 5명 저성연이 형 5명 평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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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평생 겨울 저 평생 여름이요 공연에서 가사 즐겼습니다 호날두 메시 그냥 축구만 봤을 때 요즘은 메시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호날두 너무 좋았는데 해외에 가고 싶은 생각 너무 많죠 맨유 맨시티 요즘은 맨시티인 것 같습니다 알티형 비트 받아야죠 이스탄 형님들 너무 착하고 진짜 너무 착하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강아지 보일 수 있을 고양이 저는 강아지 저 10살 연상이요 광주 또 오시나요? 아 지금은 10살 연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0살 연하를 만나면 어우 큰일합니다 광주 불러주셔야 합니다 아 필수요 그쵸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희 할머니가 해주는 거 진짜 좋아요 좋았을 때 써요 초연성 되게 좋았어요 무인도 한 명한테 슈퍼비언 어리드 알티비트 볼게요 아? 저게 무슨 소리야 김치찌개 김치찌개 약간 목소리 허스키였던 것 같은데 약간 높았던 것 같아요 다 됐어요 흥 칠리놈이 같은 여자친이 낫죠 칠리놈이 같은 여자친이 낫죠 흥 흥 흥 흥 내 팬티 속의 친구 손 친구 팬티 속에서 어 그거는 대답 안할래요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?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열탕? 고등학교 시절 고3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전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바퀴발로 100만에 한방에서 24시간 사는 거 좀 가능합니다 어려운 건가요? 마독독한데 이국종한테 수술 받을게요 그건 죽고 사느냐 문제여서 호날두 전성기 때 메시 전성기 플레이 뭐가 더 취향이냐고 하면 호날두의 전성기 호날두의 맨유 있을 때 렛을 좋아해요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 100억의 빛이 있는 이상형 100억 빛이 있는 이상형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전 아닌가? 보면 너무 힘들긴 하겠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저는 여친 앞으로 목욕탕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백악 집안의 원수는 화해시키면 되요 화해 여러분 화해라는 게 있습니다 소음 공예 소음의 고음 저 이스타 다시 나가고 싶어요 또 뭐 없나? 워크맨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 진짜 탄산 탄산 아 밀가루 끊기 탄산 끊기 밀가루를 끊어야지 근데 더 좋은 것 같아요 몸에 예능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저를 살고 싶어요 차지불이요 처음에 집에서 삽니다 전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아요 좀 익숙해가지고 사먹받고 기레스톤 100만원 받고 집에서 100만원 받죠 전 폰없이 1년 살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평생 금지죠 지금 몸무게에서 20kg 빠지면은 완전히 그냥 잘못되는 건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돌아갈 때 국적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럴까요 미국 갈 것 같습니다 저는 180여친데 140여친데 140여친데 180여친데 180여친데 1주일 동안 밥 안 먹기가 와 물 안 마시는 건 좀 힘든데 겨울에 날씨 있고 한강공연이요 말없이 5분 늦는 게 낫죠 50cm 커질게요 저는 잠 안자도 멀쩡이요 10m 키 10cm 키 10m 키? 와우 10cm 키도 정... 10cm 키도 아패드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마이웨이 언제 죽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고양이상이죠 좀 봤어요 맨날 우는 아침 맨날 맨날 화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맨날 화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승 이별이 낫죠 환승 이별해? 응 해 이런 마인드에서 저는 딸 아들 아 전 너무 둘 다 딸 아들 딸 아들 다 좋아요 페이 받고 신봉단에서 공연? 충분히 하죠 10년 뒤에 50억 받겠습니다 3일 굶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3일 안잘게요 근데 먹으면 또 이제 19분쯤 와서 환승 이별 환승할 때마다 나만 좋아 환승 이별 환승 이별 하면 뭐 하는 거죠 잘 가라 이거죠 환승 이별 삐져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백 받고 평생 행복해 그냥 살게요 백은 벌면 됩니다 흔 쿨가이 쿨가이죠 피파에요 피파 그리고 필수에서 UFC 굉장히 좋아합니다 190호 성연 좋죠 190호 성연 노윤아 5명 저 피파 9단계씩 얼마 안 돼요 한 200 몇 억인가 그치만 피파는 팀팔도 중요하지만 손가락도 중요하기 때문에 호미형 쓰는 향수 좀 많은 것 같던데요 애인과 왕복 8시간 거리요 가면 되지 바퀴벌레 하나가 180cm라고 먹힐 수도 있긴 한데 무조건 이겨야겠네 재능 몇 노랑 몇 50 50인 것 같아요 절대 앵앵거리는 모기는 잡으면 됩니다 미사 미사 거의 주말에 가끔씩 가는 것 같은데 또 뭐 없나 이게 질문이 새로 뜨는 게 아니라 좋아요가 바뀐 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근육질 몸이 좋습니다 원해요 근육질 몸 되고 싶습니다 플리키뱅 요요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해봤다 알바 중에 제일 해봤다 알바 중에 제일 힘든 거 그거 도로공사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황철수님 몸으로 살게요 가옥의 향기랑 친합니다 온모에 맨들맨들한 게 좋습니다 콕밥집에서 소개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잘게요 여러분 징징거리는 친구한테 꿀밤 한방 주면 되죠 숙취해수 방법이요 전 그냥 물 마십니다 아 저 술 마시면은 다음날 약간 시원한 게 좀 땡겨요 저 그래요 형 한 걸음 갈 때마다 3명씩 알아보는 게 더 좋죠 순댓국이 더 좋습니다 내일 봅시다 648-105-105-105-205-305-1ından 799-105-105-105-105-125-125-135-135-254-6125-165-135-195-6125-125-155-195-165-5205-165-155-195-155-165-195-206-5126-155-205-206-2005-164-195-185-105-195-105-226-165-165-166-s6-e155-20-226-